오늘은 초간단 인도난을 만들어봅니다. 볼에 미지근한 물 180ml를 부어줍니다. 플랜 요거트 3 테이블 스푼을 넣어줍니다. 올리브오일 2 테이블 스푼을 넣고 드라이스트 2 티스푼과 중력분 360g 소금 1분의 1 티스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반죽을 3분가량 치대줍니다. 반죽을 1시간 동안 치료 내에 발효시키니 분할하여 밀대로 얇게 밀어줍니다. 기름에 달궈진 팬에 태우듯이 노릇하게 구워줍니다. 반죽을 3분의 1 disputes 손에 부어줍니다. 5분이 부분있는 물 100ml를 빼줍니다.